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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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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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양 갈래 누나 절대 위를 보지 마 절대 위를 보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 그게 있잖아 너 엘베 귀신에 대해서 알아 엘레베이터 귀신? 그래 오후 2시만 되면 나타내는 귀신인데 나 그때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시잖아 맞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타고 있었거든 꽃길이 날려 뿌 꽃길이 날려왔다 뿌 방금 뭐지 뿌 지금 주신데 투 시 진짜라고? 진짜라고? 진짜라니까 진짜 귀신이었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뿌 근데 귀신이 말랑이를 들고 있다고? 어 그것도 터진 말랑이 왜? 그거야 나는 모르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귀신이 말랑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친구들이 터진 말랑이를 교환해서 억울하게 죽었대 뿌 와 진짜 친구들 나쁘다 아무튼간에 억울한 귀신이야 아 나 이제 엘베 못한다 나도 나 집에 어떻게 가? 나 못 가 뿌 그럼 어떡해 여기가 20층인데 나는 같이 가줘라 그럼 어떡해 나 혼자 올라가 에이 치사하게 좀 가주면 안되냐 뿌 아니 그게 왜 치사한거야 나도 너무 무서운데 그럼 이따 오비키 오면 셋이 같이 내려가 그런다면 너네 둘이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뿌 하아 정말 내가 진짜 왜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 태권도 시간을 배웠잖아 인성교육 하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오박키 누나랑 올라올 때 귀신 보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아 그 귀신 졸이 있을 때는 안나와 그래? 꼭 혼자 있을 때만 나와 뿌 혼자 있을 때만 나와? 아니 어찌저찌 이제 양가게 누나는 집에 갔는데 난 이제 엘베 어떻게 혼자 다녀 아이 진짜 아 엘베이터 그냥 계단으로 가겠다 아 그래도 귀신 만남으로 보단 낫지 다녀왔습니다 와우와우 뭐냐 아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왜 죽어?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? 아 나 20층까지 걸어 올라왔어 에? 20층까지? 너 제정신이야? 제정신 아니야 엘베 타면 귀신 나오잖아 야 너 진짜 그 말을 믿냐? 그 양갈래가 거짓말 친 거야 너한테 거짓말이라고? 그래 양갈래가 장난친 거두면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장난 아닌데 실제인데 실제로 봤대 양갈래 누나가 그때 우리 셋이서 같이 내려갔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원래 혼자 있을 때만 나온대 그 귀신은 나 오늘 혼자 올라왔어 귀신?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? 응 진짜 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 다 믿으면 안 돼 뭐라고? 양갈래 누나가 나한테 장난친 거라고? 아 진짜 엄청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 에휴 엘베 타고 다녀 아 진짜 으이씨 양갈래 누나 태권도에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머리를 헥 당겨버릴 거야 아 오늘은 진도 많은데 계단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 지금 둘이 다 돼가는데 양갈래 누나가 거짓말 한 거랬으니까 진도 무거운데 그냥 엘베 타야겠다 에이 네 그리고 또 귀신 나오면 어때 나와 보라지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어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무섭다 난 진짜 무섭다 난 안 무섭다 난 진짜 무섭다 난 진짜 무섭다 으아 으이ㅇ 무섭다 무섭다 어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말랑이 ничего 헨 어 와... 윤호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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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x10 으아앜x3 와아앜x3 나아앜x3 왤왤왤왤왤왤왤왤왤왤왤왤왤왜 귀...귀...귀...귀...귀신 귀신이라고? 아아xual 빨랑이 들고 있는 귀신 기뻥 야 오리온! 오리온! 부르르 하아 정말 오리온 너 정말 귀신 본 거 맞아? 정말이라니까 누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정말 귀가 약해서 큰일이다 나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엘베 못하 절대 못하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이렇게 오늘도 힘들었다 더운데 학원도 갔다 오고 고생 많았어 푹 자야지 하아 누가 있는 줄 알았네 아 누가 있는 줄 알았네 와아아아! 아 새친구 들어오자 오 살짝 내 스타일 어디 앉을까? 저는 저기 그러자 내 친구 초반부터 되게 꼴백이 쉬운데 야 오밑퀴 저 하늘의 달처럼 술술술술술술술술술술 노은별처럼 별자기는 오늘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 찬양 전